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사퇴 1파 만파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위원들이 송영길 사퇴에 뭐라고 하고 있다? 당대표직을 사퇴하라라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을 응호하는 듯한 발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고 했죠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다 고로 친 문재인 세력들이 발칵 뒤집어졌었다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내용을 겪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송영길 당대표가 친문 세력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팍을 받았습니까? 고로 송영길 당대표는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가 안 될 줄 알고 계속해서 망언을 쏟아냈지요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전과 사범 우리가 대놓고 알리자라고 해서 이재명 측근이 발칵 뒤집어졌죠 고로 송영길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예감을 하고 본인 정치를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광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송영길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송영길 문정부 탄압 묘사에 최재성 이재명 지지율 40% 돌파 장애의 추범은 송영길 당대표 1파 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송영길 사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현 정부에서 탄압받는 인물로 묘사한 것과 관련 최재성 전 총화재 정무수석이 13일 검찰의 탄압과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재성 전 총화재 정무수석은 당대표가 저런 말을 하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40% 돌파라는 것은 사실상 송영길 당대표의 장애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재성 전 수석은 YTN에 나와 송영길 당대표 발언을 두고 너무도 지나친 말씀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좀 신중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당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중진위원들은 송영길 당대표의 사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저런 생각 자체가 실제로 근조에 깔려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교정을 해야 한다며 우스갯소리로 송영길 대표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 돌파했을 것이라는 말들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원이나 위원들이 대표를 걱정하거나 우려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라며 당대표가 오히려 당원들 지지자 그리고 소속 위원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조금 잘못된 발언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중진위원들은 송영길 당대표의 사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 전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자신과 같은 심정일 듯 하다며 원재인 정부는 사실 야당은 물론이고 누구를 탄압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던 정부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재성 전 수석은 우선 사실에 대해 본인 송영길 대표 분명히 해줘야 한다며 재차 당대표 리스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치는 지지율이라면서 지지층을 집결시키는데 조그만 바리게이트라도 치워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쌓는 순간 40% 돌표가 어렵다는 것이 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분명한 진단이라며 그러면서 당대표 때문에 40% 못 넘는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은 전 아니라고 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위원들과 관계자들도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재명 탄압 송영길 돌출 발언에 비판 쏟아낸 여당 송영길 더불어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곳을 두고 당 내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지지층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당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비전혁신회의에서 적어도 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 전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 사실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송영길 당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영길 당대표는 mbc 문화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는 송영길로 바뀌었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거의 기소돼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죽을 뻔했다 이재명 후보가 장관을 했느냐 국회의원을 했느냐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 것도 아닌데 정권교체라는 감정적 보복 심리에 위전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역시 정권교체라는 점을 강조하려다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기소한 것을 송영길 당대표는 탄압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니 도대체 이런 왜곡이 어디 있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송영길 대표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찬 위원도 페이스북에 송영길 당대표 말씀은 아연질색이라며 사실과도 전혀 부합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 당 중진 위원들도 한결같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라고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송영길 당대표는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이러한 사태의 그 본질은 무엇이다 사실상 송영길 당대표가 본인의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본인의 무덤에 빠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일파 만파 민주당 난리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